우리 원이 좋아요 어, 심심해. 엄마, 블록놀이 해요. 우리 미니가 심심하구나. 엄마가 빨리 청소하고 놀아줄게. 어휴... 미니는 혼자 집에서 노는 것이 너무 심심했어요. 엄마와 함께 미니는 놀이터에 왔어요. 어, 아무도 없네. 엄마, 재미없어요. 집에 가요. 친구들이 없어 미니는 집으로 가고 싶었어요. 원에서 노래소리가 들리네. 우리 들어가 볼까? 엄마와 함께 원으로 들어가 친구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다음날 미니와 엄마는 아침 일찍 원으로 갔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친구야, 안녕? 내 이름은 최민이라고 해. 미니는 씩씩하게 인사를 했어요. 오늘 미니는 친구들과 어떤 놀이를 했을까요? 오늘 미니는 친구들과 어떤 놀이를 했을까요?